불빛댄스, 딴딴댄스, 딴딴댄스 Just dance, Just dance 딴딴댄스, 딴딴댄스, 딴딴댄스 Just dance, Just dance 성이 비처럼 쏟아지는 나는 그 아래 너와 함께 춤추고 싶어 색상의 옷들과 예쁜 색상의 흐르는 두 음악이 항상 내게 하지 I'm a little deep, so rhythm in my body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Yeah, 펄치국으로 가득한 무대 위에 올라 자유로운 멋진 그 사랑스러운 느낌 초단 말했던 하루와 일상에서 벗어나 know, grow neck 나 sure when dying 가 자꾸 우리 등치고 또 올라 seen hysteria crazy crazy 춤을 춰 발리지 말이야 지금 내 김으로 뛰 so high 멀리멀리멀리 let me fly I play fantasy Let's never look to this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난 멈추지 말자 if this touch Just wanna find my man, find my man, find my man Just dance, just dance 다음은 돌핀이에요 Oh my God, 타이밍이 참 까미워 오늘 같은 날 마주쳐 이게 뭐야 머리는 엉망인게 방살대가 말이 아니야, 머리털 지나가죠 내 맘이 반신할 때마다 불쑥 나타난 뒤 헤어지듯 멀어지는 너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아래로 çi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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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반대전할 끝이 야야야야 우리 서로가 모르는 게 없는 인사인걸 이토록 따님 나인 나 나 나 나인 나 나 나 나 우린 삶임에 따위 있을 리 없는 걸 다 바치 우리 하이 하이 빛바랭 like it burning and burning shit 요즘 오늘 전의 날 다른 아는 옷이 이렇게 달라 보인다고 그 영상까지 전부 알고 있는 넌 yeah 절대 그럴 리는 없어 난 ever ever 그래야만 해 우린 사랑해 어느 날 아저씨가 그렇게 됐다면 내가 이게 너에게 얘기 못해 절대 그 사람 넌 네 살짝 살렸어 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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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살짝 설렙 thomas 여 fish wild 필요할 일 없지 마 살짝 설렙 thomas Opt 필요할 일 없지 마 살짝 설렙 thomas gado matière 공연 할 여기 너는 할 것 같았어 너는 사랑이 없지만 살짝 써놨어 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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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오마이걸 오마이걸 여섯 분 나오셨습니다 네 모두 앉아주시죠 네 단체 인사와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리더를 맡고 있는 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동이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네 지코 선배님의 We are We are We are this baby 에 나온 오마이걸 뮤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우 호우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노란머리 유빈입니다 호우 호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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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걸 분들의 오프닝 무대를 봤는데 호우 네 던던댄스 네 롤픈 살짝 설렜어 이 곡들이 무려 4억 회 제 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호우 호우 소희씨 네 자랑 좀 해주시죠 그 과일 음원 사이트에서 이제 통계를 내주셨나봐요 그래서 작년 이번 여름인가요? 네 이번 여름부터 해가지고 여름이 들려까지 총 4곡 정도가 4억회를 이제 저희가 스트리밍 기록했대요 예 예 우와 대박 너무나 그 명곡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그룹이기 때문에 이 그룹이 정말 시간이 제가 빠르다고 느끼게 된 게 있어요 왜요? 벌써 오래로 오마이걸이 데뷔 10년차를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아린이가 17살 때 와 또 유빈이는 19살 그리고 저랑 유아는 21살 때 데뷔를 했고요 또 그리고 승희씨는 제가 빠른이라서 예예 21살로 같이 찾았어요 21살로 그러면 9호 라인으로 좋았다 네 이렇게 3명이고요 그리고 효정언니가 이제 맏언니로서 22살 때 네 트트 네 그렇게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뷔 시절도 막 아로아로 생각나고 그러나요? 나 데뷔 때 엄청 아 아 예 다행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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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확대를 해놓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왜 저래? 네 왜요? 보통은 예전 사진 가져오면 아 조금 어 약간 민망하고 조금 창피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 저때가 더 얼굴이 귀여웠었다 아 난 저때도 잘생겼었는데 저땐 좋아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이 훨씬 더 지금이 더 더 낫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력과 비주얼도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10년 동안의 시간이면 사실 가족이나 다름없는 이 사이가 되잖아요 멤버들만 아는 서로의 습관 같은 거 있나요? 어 습관 이제 대표적인 걸로 제가 스타트를 끊자면 이제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 효정 언니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미 저가 돼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요를 할 때부터 웃어가지고 그때 이제 웃는 얼굴이 예쁘다는 걸 인지했어요 그때 그래서 계속 웃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선천적인 우상은 아니었던 거고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나요? 혹시? 저 하나 고발하겠습니다 아 네 고발 정도인가요? 아 그건 아닌데 우리 승희는 애드립 할 때 특징이 있어요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제 얼굴이 붉어지니까 이렇게 옆에 보고 하는데 어느 날은 조금 아련하게 하고 싶을 때는 고개를 45도로 이렇게 위로 치켜들고 하하 이렇게 근데 그게 오래된 친구로서 볼 때는 가끔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아하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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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그런 거니? 그런 거니? 아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하늘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보는 거예요? 약간 하늘을 보면 괜히 사연이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잊잖아 나 하면서 위에를 보면 슬퍼 약간 그 애드립이 조금 감정이 좀 더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노래하면 여기가 좀 빨개져요 맞아요 여기가 빨개지는데 그것도 살짝 가리면서 그래서 제가 나 이러고 지르는 것보다 나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나오니까 화면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서 오! 논리적으로 다 설득됐어요 네네네 탄탄하네요, 논리가 네 근데 이게 무대 할 때는 하늘을 본다기보다는 천장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천장을 보면서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나요? 네, 약간 조명 저기 147번 좀 슬퍼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옆에로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시는 게 괜찮죠? 예쁘긴 해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또 있나요? 유아씨가 승희씨를 얘기하셔서 저는 유아를 얘기하는데 유아는 약간 제스처를 되게 항상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검지로만 제스처를 엄청 해요 예를 들어서 돌필할 때 따 따 따 따 따 따 막 이런 거 하고 오! 막 검지 공주라고 해서 제가 부르거든요 언니 이유가 있어요 왜, 왜요? 행사 같은데 만약에 갔다 네 그럼 머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면 따 따 따 따 이렇게 치워줘야 돼서 아, 노련함이다 저는 이게 이유가 있는 검지입니다 언니 그렇구나 진짜 천재, 천생 연예인이 영광이에요 검지 말고 다른 손을 개방할 생각은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어, 추천해주시면 다음에 일단 중지는 안되고 중지는 당연히 안되고요 네, 네 번째부터 약지 새끼 그 다음 엄지까지 엄지 추천해주시는 대로 제가 중지 빼고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이거 엄청난 소식입니다 오마이걸 멤버 중에 힙합 꿈나무가 한 분 있다고 해요 누구신가요? 제가 힙합 꿈나무예요 맞아요 힙합 꿈나무예요 아직 지금도 힙합 꿈나무예요 아직 지금도 힙합 꿈나무예요 그게 나무가 싸게 잘렸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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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은 굉장히 트위니원 선배님 같은 그런 그룹을 정말 정말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오마이걸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컨셉의 그룹을 하게 돼서 그 싸게 조금 잘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다시 조금 제 꿈을 다시 심어볼까요? 네, 다시 조금 볼까요? 좋아요 오마이걸 컷이 하면 되니까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 CL 선배님의 멘붕 MC 승희님의 멘붕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mitiskt dum 혼자 지켜봐라 이 진동이 here 척추를 타고 내려오니 이 느낌 꽃장성의 비율이라 못 잡힐 파일러 파일러 다 같이 불쇄신 이것말로 하는 요가 뻣뻣한 자들은 한 번의 노가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 부산은 겨우지게 다가가 거친다 수리수리 마우 수리수리수리 서버하 네 영혼을 확 깨부는 자자가 저 위로 올라가 자 손을 내려봐 공부를 상延장하고 너가 지켜봐라 아니지 nicht 저번에 누워있는 건 너가 예, 형 Owen taco 지금 예여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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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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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가 되겠다! 와우! 와우! 멋지다! 진짜로! 힙합적인 바이브가 내면에 살아 숨 쉬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걸이 최근에 미니 10집을 발표했습니다 박수! 박수! 와우! 이번 앨범에서는 특별히 각각 유닛곡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팀명 같은 거를 지으셨는지 저는 유아하고 효정언니니까 저희 요즘 유아정 유아정 음악이라고 했거든요 유아정! 유아정 핫하니까요 저희는 유빈, 아린 기를 다 펼치고 하게 돼서 유린기입니다 유린기 좋습니다 네 승이 미미인데요 저희는 약간 이 노래를 부를 때 바이브가 기본적으로 약간 흐릿흐릿하게 불러야 돼가지고 승이 미미 섞어서 희미희미 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희미희미 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팀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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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너무 긴장돼요 자조원싱 대결 자조원싱 대결 과자의 멀들 노랠지 과자의 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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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정 오렌지 토핑 추가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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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린기 가자 네 화이팅 과자의 멀들 의사 투 す You want all on and on Tic-tac 바로 잠깐 열까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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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ic-tac if you like it or no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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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음악 주세요 I'm gonna feel 긁어지는 나의 face Yeah, I know you tell Will you love to play again? Are they ever Tr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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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I know what you wan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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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Gotta feel like she's up to so like it Yeah, I know you tell 사랑마저 그룹게 미련 없지 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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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eah I know what you wan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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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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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aking gol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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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aking gol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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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aking gol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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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making gol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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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put Put it beside Girl, 냥이들이 핥혀 물 푸는 너야, 비하인더냐 내가 옆, 그리고 우니가 뒤 In front of me, in a audience sleep Yeah, 네가 기 바위가 아냐, 리보이 그냥 조용히,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 없게끔 지나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그룹에 또 다양한 어떤 컬러들 되게 오마이걸의 또 아웃풋으로 새롭게 뭔가 탄생시킨 듯한 느낌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무대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제 미니 10집 클래시파이드를 청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인형으로 변신을 하셨다고 해요 맞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빈 씨 웃으면 안 돼요 컨셉 몰입하셔야 되는데 인형처럼 네, 저희 이번 미니 10집 타이틀곡 클래시파이드라는 곡은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애착하는 물건이 있거나 인형이 있거나 근데 이런 인형을 통해서 저희가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저희의 음악으로서 여러분들께 같은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곡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되는 오마이걸이 클래시파이드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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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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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온 빛 내게 주어지는 공감 너의 맘속에 나만의 나만의 자리 I like the stakes, 비밀스러운 트랙 난 네 맘에 잘 붙어있어 난 사실 다 기억해 힘들 때마다 털어놨던 밤 그런 밤이면 난 할 일이 많아 내가 볼까 해 이따와 알려지지 않은 꿈에 건너편의 이야기 I like that, I really gonna dream that 밤을 새워 널 틀어서 두고 가는 이야기 Sweet dreams Sometimes I die into your dream 영원히 망할 수는 없겠지만 Sometimes I cry to make you smile 우리가 사랑하던 너를 자꾸 알 수는 없지 난 다 웃게 해주고 싶어 난 오래 알고 싶어 조금 꿈을 기억해줘 나의 소중한 No shit, 네 얘기대로 와 나도 살짝 맺잖아 황소기 메아리가 울려 제가 궁금하잖아 I like love you 나들아 너와 춤을 추지 우린 어여쁜 그대가 있을 때까지 No stop 이건 알려지지 못하는 내 맘속에 이야기 I like that, I really gonna dream that 비밀로 남겨줄수록 아름다운 이야기 Sweet dreams So time to die into your dream 영원히 망할 수는 없겠지만 So time to die into your dream 꿈을 켜 보인 우리가 서로의 맘을 전부 알 순 없지만 다 없게 해주고 싶어 다 해 알고 싶어 좋은 걸 날 기억해줘 나의 소중한 널 눈을 감은 세로 Look at the prison You touch your prison 심해를 향해 준 애티했던 today We can't pass that 이때 네가 내 꿈속에 달을 그려줘 그게 다 You need to your dreams 영원히 마음이 있는 We can't fall on We can't fall on We can't fall on 우리가 사랑해 이 기간이 좀 알 수 없지 I don't want to 행복해해 주셔서 봐 난 올해일지마 전부 맘 막힌 맘에 좀 나의 소중한 Oh